난 고추 먹어 그저... 진짜... 같이 잘해야 돼, 둘이 할 수 있겠지? 대답도 없네? 대답 어떻게... 아빠 어떻게... 하라고 했지? 대답? 뭐 할 수도 있겠는데, 뭐 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뭐 먹었어, 윌리엄이? 그냥 볶음밥 나는 라면 볶음밥 라면 볶음밥? 아, 미쳤니들아 난 매운 거 진짜 잘 먹어 난 고추 먹어 저도도 매운 고추 먹어 매워 아, 뭐야? 오렌지 오렌지 고추? 아, 비만 딸기 고추를 써 딸기 고추도 써 오일 고추가 들고 블루바벨 고추를 고 자, 우리 오늘 뭐 할 것 같아? 뭐 하고 싶어, 얼른? 근데 그 사람... 그 사람이 왜 안 여기? 누구? 어떤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누구야? 아니, 그 사람이 왜 안 와? 아까 그 임무? 게스트? 아니, 왜... 왜 밖에 가서 안 놀아내고 너 선물 약하지, 너? 생각했을 때? 나 약... 안 약... 안 약해 나 안 약하다고! 아니, 선물한테 약하다고 누구 선물 주면 너 좋아하지? 그럼 선물한테 약한 거야 네가 약하다는 얘기 아니야? 넌 엄청 힘쓰지? 응 나는 벤보다 더 작... 벤보다 더 작다고? 아니, 나는 벤보다 더 세다고... 벤보다 더 세다고? 오예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Happy birthday to you with Ray! With Ray! With Ray! 그 딸구나 해봤지? 아! 딸구나 마셨어? 마셨어! 알겠습니다. 너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니? 아! 아! 너 약간 소막같아! 아! 다시 한 번! 아! 한 번 더! 아! 엄청 시끄러운 공룡이야? 감독님 죄송합니다. 초영악이요. 초영악이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아! 성공했어요! 우리 윌벤쇼 구독자 여러분이 보니까 윌벤쇼 구독자 여러분이 보니까 뽕! 광고! 깼어! 와! 와 진짜!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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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트리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맨트리! 지겹&블쇼! 널리지만 널리지만 좋아요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거기 위에서 빙글빙글 도면 돼 펜 펜 펜 펜 펜 오케이 오케이 우리야 이름 수가 어떡해 자 자식아 자식아 10점이고 100점이야? 이런 거 지우는 것도 연습하는데 누가 더 빨리 지우기 할까? 한 발로 잘 탄다 독수리 퍼주세요 오오오오 난 독수리가 날아간다 딸기 밀크쉐이 어때 맛은? 냄냠 맛있다 어? 냄냠 맛있다 냄냠 맛있어? 반일라 쉐이 어때? 냄냠 맛있다 냄냠 맛있다 냄냠 맛있다 너무 차가워서 밀크쉐이? 그럼 따뜻하게 먹니? 응 정말 이상한 얘기 많이 하네 아니 시원하게 먹어야지 뭐? 시원하게 먹어야지 원래 시원하게 먹는 거 맞지 아주 맛있다 물이 다 죽어야지 아이스크림 먹었다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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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액 그 외국의 아이스크림은? 이 외국의 아이스크림은 아주 좋은데요. 아이스크림 낭무는 얘기 왜 하는 거지? 여기? 변! Can I please have some? 네. 변! You know I actually have a present for you. If you don't give me some of the dough, I'm not going to give it to you. Promise. I'll eat all of it. You're going to eat all of it? Then no present for you? I'm just going to give it to Will. It is so yummy, so I'm going to eat all of that. It's the chance! There's no chance! Sorry! 변!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The napkin. No, you eat the napkin. There's a napkin. What? There's a napkin. Now look at the napkin. There's a napkin. Let's see. What are you looking for? It's a smile. A cow. A cow. Let me eat the cat. 3, 2, 1 케이크맥이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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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테밋 마이크 소스 마이크 소스 마이크 소스 주님의 성장 사장님의 성장 띠우 마이크 소스 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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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자 좋아요. 앞에 볼까요? 우리 보세요. 1, 2, 3, 1 2, 3 파이팅! 대니와 같이 하자. 꼼짝마꼼. 그렇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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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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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야! 하자! 내려줬어! 하자! 모양한데? 물을 마시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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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 아들인데 나 몰랐는데 내가 물을 마시기 싫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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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프 플리프 내가 하면 어떻게 할래? 조용히 앉을 수 있어? 응 자 내가 하면 왜 이렇게 플리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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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앉아잇아 괜찮아 마이크 한번만 metre 가다 구호 마이크 한번만 brew 이 장면을 하자면 돼요. 예. 노래 한번 불러봐, 크리스마스 노래. JINGLE BELLS, BATMAN JINGLE BELLS, BATMAN SMELLS, ROADO MY DAG THE BATMOBILE LEFT THE WAY ON THE GETAWAY HEY! 월반쇼 많이 사랑해주세요 BATMAN SM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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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MAN SMELLS